참 중요한 해입니다 2024년이 그리고 그 2024년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이 내린 그런 집단적 의사결정 사회적 의사결정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이죠. 총선입니다. 총선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면 아마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 그 선택으로 한국 사회의 항로와 진로가 다 달라져 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마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졌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칼럼을 쓰는 우파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이응준 소설가이자 시인이 아주 좋은 글을 썼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루는 분야 는 다르지만 보시면 이게 이응준 어둠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 역사적 교훈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왕정이 시민 온근파가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정작 그 권력을 독점해 가지고 완전히 소련 사회를 뭡니까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볼셰비키의 급진파다 이런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한국사람들 정신 바짝 체리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사회 방향이 탈취되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역사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악은 치료하고 좌파들은 엄청나게 치료하고 우파들은 물렁하고 비급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항상 우파들이 밀리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국민의힘은 선관 이하의 여러분들 밀고 당기는 게임에서 반드시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나 당일투표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그 투표용지에 진짜를 여러분들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급한 인간들하고 물렁한 인간들은 역사적인 지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요절이 되고 그냥 절단이 날 수 있는 그 사안을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얼마나 못 보는 그런 채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230명 정도가 보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비급한 인간들하고 물렁한 인간들이 역사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렁하게 비급하게 그냥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요절 내는 그런 여러분들 바로 분기점인 것을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편없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 행편없는 인간들이 국힘의 여러분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아마 이번에 주요한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밀고 당기는 게임을 했을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일이란 문제를 국힘이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뭡니까 그냥 자유주의 체제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4월 11일이 되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여러분들 요건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정을 시민 온금파가 무너뜨렸는데 권력은 누가 차지했냐 볼셀비케 이름 차지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는 뭡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쌩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쌩고생을 했고 러시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는 분단이 됐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처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청나게 지배하고 악독한 인간이다 이야기죠. 좌익들이 엄청나게 지독하고 악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익들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늘 당하고 나중에 당하는 것의 것은 뭡니까 자유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칼럼을 이 영준 씨가 썼기 때문에 부조리를 겪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들 영준 작가는 부조리를 겪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해석하기로는 국민이 골로 가는 것은 악인보다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덜 집요한 따시다. 그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해 역사의 분기점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윤 대통령이나 한동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법대 출신들 대부분이 뭡니까 그냥 역사적 분기점이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내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재임 기간 중간 잘 맞추면 땡이다 이건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영준 씨의 이름 어둠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짧은 글에서 제가 받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분이 좀 다르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20세기 공산혁명가들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투쟁의 관점에서 경이로운 점이 많고 역사의 생리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각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유독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자꾸 생각납니다. 깊은 독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오기가 힘든 그리고 나오기가 힘든 통찰력을 담은 체백두의 칼럼인 겁니다. 자익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치료하고 악합니다. 국힘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치료하고 여러분들 악한 그런 대시의 이런 무릎을 꿇는 걸 보게 되면 저 인간들은 자기가 양보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러분들 망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 번 더 해먹고 내 대통령 자리 몸 끝까지 유지하고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국민의힘 협상팀이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저지른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고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고 부스러기로 한 7, 80석 정도 그 이하를 아마 국민의 희망께 주겠죠. 어이 개들 먹으라 어이 개들 먹어 이렇게 주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런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비급합니다. 선거 부정이 자신들의 목줄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보수 진영들이 대부분 선거 부정을 외면한 겁니다. 그 재가를 그 얻보를 여러분들 전 국민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뭡니까 그냥 보수들도 비급하고 지 이익밖에 안 챙기는 겁니다. 그냥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계속 벌어지면 좋은데 이제 시간 가면 돈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좌익들 함께 그냥 죄악당해 가지고 그냥 뭡니까 골골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1917년 3월 3일 아침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폐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 등의 사회주의자들은 시위대가 쥐어준 권력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 2월 혁명은 브루조아 혁명에서 러시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된 다음이야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접어드는 게 술술하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레니는 스위스 취리에 망명 중이었고 그는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의 변곡점은 불현듯 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생기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동지들에게 말하게 됐다. 그런데 로마누프 왕조가 붕괴된 것이다. 그냥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체제가 한순간에 전복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파 인물들이 굉장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실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번 선거짐은 또 다음에 이기면 되지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데 다음에 이기고 이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해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정권을 보유한 자유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 당시에 걸출한 역사적 해안을 가진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공짜가 없는 것이 창업자들은 밑에서부터 기어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겁난 걸 알지만 2세 3세들은 모두 주어진 불을 여러분들 그냥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겸손을 잃고 그렇게 방만하게 하다가 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얻었던 겁니다. 우남 이승만 득되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걸 여기는 거죠. 그게 좌익대왕 이름들 죄압이 돼 가지고 한 몇십 년 고생해보게 되면 아카 그때가 그때가 그냥 그게 그때 한건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좋아요를 눌르지 않으신 분들은 동시 시청자분들이 다 한번 함께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레닌은 독일이 제공한 봉인열차를 타고 4월 3일 저녁에 귀국한다. 그는 1차 체계대전 이내 마르크스 이론의 일종의 뒤틀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고 지금의 이 혁명은 프로리틀 혁명이 분명하니 밀어붙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밀어붙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레닌의 판단이 뭡니까 그냥 공산주의의 그냥 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소위 역사적 해안을 가지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선관위협상팀들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양보하고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위조 투표지를 얼마든지 양산에서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언제든지 여러분들 양산에서 쑤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가동시켜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10년 20년 30년 50년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새로운 계급인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제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역사적 시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맹탕인 겁니다. 국힘의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이번에 협상을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뭡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다 맹탕들인 겁니다. 본인들도 막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지배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러시아 혁명이나 선거 부정 혁명이나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뭡니까 그냥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은 역사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골로 간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 양반이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설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런 베팅하는 것에 인생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냥 끝장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은 어리석고 비겁하고 흘레벌떡하고 물렁물렁하게 되면 본인하고 새끼들하고 이런 식솔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레닌이 판세 읽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프로렉타의 혁명이 분명하니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밀어붙여야 된다. 좌익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선관위가 확실히 밀어붙여 가지고 뭡니까? 국힘의 코를 그냥 확 꺾어놓은 겁니다. 국민의 코를 확 꺾어놓는 거로는 꺾어놓는다 치는데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진짜 노예가 됐을 때 내가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리석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7월 4일부터 신문들을 중심으로 레닌이 독일의 스파이라는 얘기가 퍼진다. 볼세비키들이 체포되고 20만 루블의 현상금이 붙은 레닌은 핀란드로 피신한다. 레닌은 이 기간마저 좌절하지 않고 국가와 혁명을 저술했다. 그때 러시아에서 코르니 로프라는 장군이 우파쿠테타를 일으켰다가 볼세비키와 대중에 의해 48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그 덕택에 레닌은 복구해 러시아 10월 대혁명을 완성한다. 수상 케렌스키는 미국으로 도망친 뒤에 이렇게 회고한다. 코르니 로프의 쿠테타가 없었다면 볼세비키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뭡니까? 연민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선거 범죄 집단의 이름들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미 뭐죠 그냥 경로가 진로가 항로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은 압선 주장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신도 나가지 않고 정신이 굉장히 영롱하고 총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민요한이 핵심의회는 여러분 출범시키고 야단 법석을 띠는 걸 보면서 이미 10월 11일 그 거대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뭡니까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의 항로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200석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그냥 그러니까 다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수백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살 각오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젊은 소설가 분인 50대일 겁니다. 이영준 씨가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들 제공하는 것이 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에 미온적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함과 악함과는 관계없이 역사는 레닌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또한 난세는 적의 절명적 위에 그 적을 부활시키는 바보가 등장하니 그런 자와 그런 세력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바꿔버리는 까닭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언유적으로 이야기한 너무나 명문인 겁니다. 바보가 등장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국민들을 그냥 요절 내버리는 것 나라를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까닭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신이자 소설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멍청한 바보가 등장해 가지고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천치는 본인이 바보 천치 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레닌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고 상관위 애들은 대단한 겁니다. 수세에 취했지만 결국 국힘을 압박해 가지고 결정적인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양산하는 것을 손에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관리 내의 총이자 노비이자 노회이자 여러분 뭡니까 하수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누구도 왜 생각이 없으니까 국힘의 떨거지들 하고 바보 천치들 하고 대통령실의 바보 천치들이 이 기업입니다. 그 바보가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서울법대 출신의 그 바보 천치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선관위 사무총장 국힘의 뭡니까 전당대표 무슨 다 마찬가지 는 겁니다. 너거 그 바보가 이것은 단수행을 썼지만 그 바보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이형준 씨가 조선일보에서 행한 인터뷰가 너무나 압권이었는데 이 양반 지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글이 진짜 여러분들 파워가 있네요. 역사의 변곡점에는 바보 천치들이 등장 을 해 가지고 그 바보 천치들이 그냥 멀쩡한 나라와 국민들을 그냥 아수라장으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은 지가 바보인지 모르는 겁니다. 국힘의 여러분들 이번에 선관위와 협상했던 그 바보 천치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누가 이번에 협상했 는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보 천치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보 천치들이 나라를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천치들의 톱은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바보 천치들 가운데 역사의 물길을 완전히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아마 우파들은 그냥 대통령은 그냥 뭡니까 그냥 달라들 겁니다. 네가 책임지라 이놈아 이렇게. 히틀러가 처칠에 대해서 이렇게 악동한 인간은 처음 봤다고 평해놓은 것을 읽고 웃다가 이내 깨달음에 서늘해진 기억이 생생하다. 히틀러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지독했는데 처칠이 더 지독했다는 겁니다. 지독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파는 대한민국 우파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냥 먹히고 씹히고 밟히고 여러분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자유를 지키는 자는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보다 강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참담한 부조리들은 우리가 그것을 저지른 악인들보다 부질을 하지 못하고 집요하지 못했었다. 비겁했었다 이야기죠. 이 이치를 깨끗하게 받아들여 전부를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정치적 현실은 노예가 돼버린 사실 자체를 자각 못하는 대중을 양산한다.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 들어있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가 무한정 투입된 겁니다. 공직선거의 이름으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시장, 지방의회, 구의회, 강력의회 모두가 다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노예죠.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예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비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나중에 여러분들 뭡니까? 각설이 탈령하겠죠. 나중에 세번이 흐르면. 여러분들 참 잘 썼네요. 아침에 방송을 거의 마무리할 때 참 글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러시아 혁명 당시가 이렇게 일치할까.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와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냥 그 바보 천치들이 등장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변곡점을 이루는 그 순간에 그 바보가 한 순간에 역사의 물길을 지옥적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어떤 인물이 윤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뭐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본인은 본인이 지금 뭐 나는 영업사원 1호가 돼서 열심히 뛰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네요. 뭐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좀 현명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이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겁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김구가 권력 잡아서 뭡니까? 공산주의했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참 이렇게 이영준 작가가 쓴 이 아주 통찰력 있는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수준이니까 억울하나 억울하지 않으나 그냥 그동안 너무 과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부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이 있어야 부가 나오는 건데 물질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정말 방관자들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